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델타항공 소속 여객기 2대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0일 이륙 준비 중이던 델타항공 에어버스 A350 항공기의 날개가 소형 국내선인 엔데버 에어 CRJ-900 항공기의 꼬리와 접촉해 두 항공기가 손상됐습니다. 델타항공 여객기는 도쿄 하네다로, 엔데버 에어 항공기는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. 사고로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고 항공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